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에 맞서 국내 자문사도 고급 문투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이 알기 어려운 국내 상황을 분석해 제공하면서 보고서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하지만 일부 자문사가 가격 경쟁에만 몰두하면서 자문 보고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문사 간의 경쟁이 저가의 출혈 경쟁으로 번질 경우에 전체 시장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보고서 품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뛰는 주주행동, 기는 의결권 자문 기회, 그 마지막 순서로 조영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투자자를 대신해 주주총회에 올라온 핵심 안건에 대해 분석, 조언해주는 의결권 자문사 가운데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자문사는 ISS와 글래스 루이스 두 곳. 세계 1, 2위인 이들은 해외 투자자와 기관을 상대로 의안 분석 등을 담은 보고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한 건당 가격은 10만 원 수준. 여기에 맞춰 국내 대부분 자문사도 보고서를 10만 원 선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자문사 관계자는 저렴한 수준이지만 이미 ISS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가격에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국내 자문사는 보고서 가격을 7만 원 까지 낮추며 떨이 판매에 나서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선택인데 일각에선 저가의 출혈 경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격 경쟁으로 인해 전체 자문사의 수익이 악화되고 결국 보고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설명입니다. 수익성이 낮아지면 자문사가 이해관계에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어 독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정한 어떤 그런 가격이 형성이 돼야 또 그에 맞게 또 자원을 배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우선 품질의 의결권 분석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모기업의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회원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그런 기관들이 의결권 자문업에 뛰어들면서 가격 자체가 저가로 경쟁을 하고 있고. 국내 자문사가 제대로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기관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기관이 자문사의 의안 분석 용역을 맡길 때 가격보다는 품질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자문사는 수익성을 확보하고 기관은 질 좋은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초기 단계에 진입한 국내 의결권 자문시장.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가격 경쟁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영근입니다.